고릴라 포드 하이브리드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적합한 소형 고릴라 포드입니다. 기본적인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고요. 상부에 보레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레이트를 제거해서 동전으로 카메라 하단부에 장착시킵니다. 플레이트를 장착하면 보레드를 풀어주면 움직이고 보레드를 조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연출해서 카메라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놓고 보레드를 조절해서 앞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화면에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